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는 이 남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외로운 길을 40년 동안 묵묵히 걸어온 이 사나이 40년 후, 2020년 인류는 다시 한 번 세균과 바이러스와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나이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? 60대 중반 D&D 전자 서순기 대표 그가 바라보는 이 기계와 장치는 어떤 것이며 그에게 오랜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? 그의 영화 같은 외길 인생을 보기 위해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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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